이곳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특히 ES 중에서 소셜, 거버넌스, 이쪽 부분을 좀 많이 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퍼블리쉬는 블록체인 신기술들을 사용해서 뉴스 유통, 그리고 가짜뉴스, 특히 소상공인들이라고 하는데 저희 같으면 중소 언론사들, 자생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혁신 기술로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저희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뉴스 유통망 이런 부분들을 혁신을 통해서 자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꾸준히 연구하면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ESG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공유, 협업, 또한 사회와 그리고 정부, 또한 개별 경제 주체 간의 소통과 협업, 그게 정말 많이 필요한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G를 창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IESG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Innovation ESG, 혁신적인 ESG를 하는 기업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리도וג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